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4월 2일날 있었던 국가직 구급 교육학개론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미 수업시간에 이론강의 시간에 이미 한번 해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강의를 찍지 않아서 오늘 찍어서 인터넷으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출제 영역을 보니까 교육의 이해 쪽에 우리 교재의 기준으로 보면 교육의 이해 쪽에 한 문제 있었어요 서양교육사가 하나도 없었고 철학 하나 있었고 한국교육사 두 개 교육사회학 세 개 심리학 세 개 생활지도 상담은 없었고 교육과정 하나 평가 두 개 통계연구 따로 없었고 방법론 두 개 행정 다섯 개 이렇게 매년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수도로 나왔습니다 영역으로 보면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우리 교재가 3권 1권 2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정확하게 여기서 10개 1권에서 10개 2권에서 10개 이렇게 나눠져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딱 20개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학습의 형태에서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해설하면서 이 문제 못 찍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하고 관련된 내용을 내가 학생들에게 가르친 적이 한 20년 전에 가르쳤어요 쉽게 말하면 2000년도 됐을 때 2000년도 됐을 때 젊었을 때 그때 이제 한참 정보화 사회가 나오고 앞으로 세상이 유비코터스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거다 언제 어디서든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자가 언제나 어디서나 내용이건 어떤 단말기로도 학습이 가능한 이제 진흥아대는 학습이 없는데 그때 이제 한참 그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현문제 교사들 현문제도 나오고 막 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삭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이 유행했냐면 모바일 러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플립트 러닝 그리고 마이크로 러닝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었는데 뭐 갑자기 유비코터스가 나와서 깜짝 놀라서 오랜만에 복권가 뽑히다 보니까 또 이런 학습도 뽑혔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평생학습 사회가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고 이제 단말기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제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 우리가 무선 인터넷으로 어디든지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20년 전에 유비코터스 세상이 될 거다 라고 예측을 하고 그게 이제 한참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 다시 등장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우리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 머신 러닝 이라는 기계 학습이에요 이거는 이 개념은 AI 를 기반으로 두는 학습을 말합니다 이거는 인공지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인공지능 요즘에는 인공지능 시대가 돼 가지고 앞으로 그 당시에 예측했던 내용이 맞아 들어갈까요 우리가 그렇게 예측했거든요 21세기에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교직이 없어질 거다 왜? 이제 뭐 AI가 성향을 하게 돼서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모델들도 이제 요즘에는 진짜 사람이 아닌 가짜 사람이 있잖아요 컴퓨터로 해서 만들어진 모델들이 진짜 모델처럼 활동하고 있는 시대인데 교사도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머신 러닝은 바로 AI가 주도하는 머신 러닝이라고요 하는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전적으로 AI가 학자를 가르치는 방식 무슨 말 했죠? 두 번째는 이제 학자가 학습을 하는데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AI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학습 보조만 하는 AI 무슨 말 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고요 한번 새로운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고 이거는 아주 오래전에 이미 나왔던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물어봤어요 산업사회 구조와 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인력 수급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사회 충원이라고도 하고 사회 선발이라고도 하고요 무슨 말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교육이 사회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기능주의 사회학의 사회 충원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수업 시간에 많이 해봤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능력주의 평등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능력주의 평등화론이라고 말하면 어느 사상을 말해야 될까요? 기능주의를 말해야 됩니다 기능주의를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긍정적인 것은 답, 부정적인 것은 오답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지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 가운데 특히 이제 능력주의, 우리 여러분들이 교육의 불평등론에 기능주의자들의 능력이나 능력에서 가장 핵심이 지능이에요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젠생 같은 학자들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1번은 그래서 기능주의 논리를 대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대 서구 교육관의 바탕이 됐고요 그리고 3번은 저거는 능력에서의 사회적, 구조적 불평등을 고려한다면 저거는 갈등주의가 됩니다 틀렸고 그리고 학교 교육을 대표적인 능력주의 실현장치 그렇습니다 학력은 건 능력이라고 보는 거니까 네 번째 문제 협동학습의 일반적인 원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제가 이제 그 뭣 또 이야기 했냐면 협동학습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모형하고 이제 유단적인 조건이다 그래서 특히 협동학습 관점 동기론적 관점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개별 청구성은 동기론적 관점에 들어가죠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상호의전성 그 다음에 공동목표 달성도로 이런 건 다 대표적인 건데 이 동질집단 구성이잖아요 이거는 틀렸습니다 이거는 전통적인 소집단 학습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보시려면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협동학습과 전통적 소집단 학습의 차이점이 나와요 비교되는 표가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은 바로 그냥 답 찾을 수 있어요 항상 전통적 소집단 학습은 동질적인 집단으로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협동학습은 반드시 일일적 집단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답은요 틀렸고 굉장히 단순한 문제 그 다음에 평가도구에서 신뢰도 타당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신뢰도는 얼마나 정확하고 어차 없이 측정하는가 관련이 있습니다 어차 정도 어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평가도구가 높은 타당도를 갖기 위해서는 신뢰도가 일단 높아야 돼요 왜?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신뢰도가 떨어지면 타당도가 떨어지니까 일단 신뢰도는 높고 봐야 한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공인타당도는 새로운 평가도구 새로운 평가도구와 도구의 타당도를 기존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도구의 유사성 혹은 연관성 새로 만들어진 검사하고 기존의 검사 간의 상관관계를 내는 것은 공인타당도와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동형검사 신뢰도가 나왔죠 동일한 피험집단의 동일한 평가도구 이건 틀렸죠 이렇게 하게 되면 재검사 신뢰도예요 동형검사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두 개의 검사를 만드는 겁니다 반복 실시하는 것은 맞는데요 두 번 실시하는 것은 똑같아요 재검사 신뢰도나 하지만 똑같은 검사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동형의 검사를 쓰는 거죠 네 번째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음 관계가 가장 깊은 학습이론 이렇게 나왔죠 영수는 국어성적이 좋지 않아서 시험 성적이 나올 때마다 여러 번 국어선생님은 꾸중을 들었어요 꾸중을 들 때마다 기분이 상해 얼굴이 붉어졌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국어선생님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또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정서적 조건화예요 정서적 조건화 여러분들이 파바라프의 고전적 조건이론 가운데 왓슨이 실험한 건 공포반응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논리가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에게 선생님한테 꾸중을 들으면 내 얼굴이 붉어져요 그거는 무조건 자극과 무조건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국어선생님하고 자꾸 합쳐져요 그게 그럼 나중에 국어선생님의 얼굴만 봐도 내 얼굴이 붉어져요 맞았습니까? 국어선생님이 원래 중립자극이었는데 조건 자극으로 바뀐 겁니다 맞았습니까? 여기서 선생님으로부터 꾸중을 듣는 거는 이거는 꾸중을 들 때 내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거는 무조건 자극, 무조건 반응 국어선생님은 처음에는 중립자극이었거든 그런데 그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국어선생님만 봐도 얼굴이 붉어져요 꾸중하지 않아도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고전적 조건형사 그래서 고전적 조건이론의 가장 중요한 교육적 시사점이 뭐라고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화내면 안 된다 교사가 알았습니까? 끝하지 않게 수업시간에 교사가 화난 얼굴 때문에 아이들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그것이 국어과목이나 선생님하고 짝지어드리면 국어과목을 싫어하더니 국어선생을 싫어하게 되더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국어선생 자체를 싫어한다 할 때 국어과목을 싫어하게 되면 애들이 국어시간이 즐겁겠어요? 피하고 싶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프로이트 이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이론이 나올지는 정말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업시간에 늘 이 그림을 그리면서 배웠습니다 이게 본능, 자, 초, 자 해가지고 본능은 생물학적 요소, 성격의 심리적 요소, 사회적, 도덕적 요소의 초, 자를 배웠기 때문에 못 풀면 나만 손해는 문제입니다 자, 답은 4번 스프로이드의 이론은 그동안의 기출문제는 대부분 어느 쪽에가 있었냐면 상담심리 쪽에가 있었어요 그리고 있다면 방어기제 쪽에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나오는 건 처음입니다 그 자체를 물어보는 거 반도라의 관찰학습이론 나왔죠 이건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많이 나온다고 첫 번째가 주의집중이 나오죠 주의집중 그 다음에 파지 파지 나오죠 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파지가 머릿속의 기억저장장치의 상징적인 것 또 이미지적인 것이 부호로 저장이 되는 걸 말합니다 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재생이 나오죠 재생 운동재생 운동재생이 나옵니다 자기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기화 동기화 과정을 거쳐서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죠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언어적 시각적 부호화로 바뀌는 게 파지야 장기 기억 속에 일단 들어가 줘야 돼 저장이 돼 있어야 내가 그걸 재생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고 아주 매우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관찰학습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성장참저평가가 나왔어요 우리가 최초의 시작점하고 학습이 끝났을 때 그 성적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이 성장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A 학생하고 B 학생이 있어요 똑같은 출발선에서 했는데 A는 90까지 성장했고 B는 70까지 성장했다면 원아이한테 높은 평균을 준다 A한테 당연히 높은 평균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경쟁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가를 따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이건 자기계발이랄까 자기계발에 초점을 두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마지막에 끝났을 때 사전학습하고 사후학습 간의 끝났을 때 그 성적의 차이가 크게 나면 크게 날수록 많이 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죠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느냐를 따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죠 좋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높을수록이 아니라 낮을수록 사전측정치와 현재측정치 간의 상관이 낮아야 돼요 왜 점수가 달라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비슷한 점수가 나오면 상관광이 높게 나오거든요 점 차이가 많이 나와요 그래야지 이거 이런 행정적인 의사결정에 고부담적인 그런 검사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성장해야 되니까 자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검사에 적합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ㄷ, ㄴ은 틀렸고 ㄱ, ㄷ만 맞아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교육과정 유형을 물어봤어요 한꺼번에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흔히 배우는 교과, 경험, 학문, 인간 다 물어봤습니다 한꺼번에 그런데 일본은 딱 옳은 거네요 아동의 성장 발달 특히 듀위가 성장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교과정신 교육과정은 교사의 설명식 교수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똑똑해야 하죠 학문중심 교육과정은 전통적으로 내려놓은 가치와 문화 전수 이건 틀렸네요 이건 전수가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발견하는 거예요 인간중심 교육과정은 개인적인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인적 발달을 충분히 자아실호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했고요 그래서 답은 세 번째가 틀렸어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치와 문화의 전수면은 오히려 어딜까요? 이건 교과형입니다 교과형 오히려 어떻습니까? 학문형이 아니라 학문형과 교과형의 공통점은 지식중심의 교육과정입니다 하지만 교과형은 학문의 이면에 감춰져 있는 핵심적 아이디어 또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문화들 있잖아요 교사가 전달하는 거거든요 문화 전수니까 그래서 그러나 학문중심은 학자가 하는 일을 학생이 하게 한다 그걸 찾아야 스스로 세 번째가 틀렸고 그 다음에 열한 번째는 분석적 철학이 나와서 현대의 비판 철학에 해당하죠 우리가 그동안 철학 공부할 때 제일 많이 한다는 건 일본 같은 거거든요 위대한 사상가의 교육사상이나 교육적 주장을 주장해서 그 목적과 방향을 찾으래요 교육을 어떻게 가야 될지 진보주의자, 주인은 어떻게 말했고 본질주의자, 레이글린은 어떻게 말했고 이런 걸 찾잖아요 전통 철학이 대표적인 것들 무슨 말이었어요? 일본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동안 했던 기존 철학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철학들을 비판하죠 알았습니까? 위대한 사상가의 교육사상이나 교육적 주장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이고 옳은 건지 무슨 말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또 혹시 그 주장에 애매함이 있거나 모호함이 있는지 이런 걸 따지는 것이 분석 철학의 논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잖아요 전통 철학에서 애매하거나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 의미를 명료하는 데 맞잖아요 그리고 교육을 과학적 논리적 방법으로 탐구하면서 철학의 객관적인 철학, 즉 철학을 독립된 학문으로 발전시켰다 해서 우리 교재에 피터스, 허스트 이런 학자들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육 철학을 하나의 독립 철학으로 발전시켰다는 이야기까지 시사점이 나옵니다 2차 작도는 반성적이라는 철학적 방법의 성격상 그러니까 기존의 철학을 되돌아보는 새로운 철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철학을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그리고 성격상, 방법의 성격상 교육의 가치나 실천의 문제는 이건 실천 철학은 아니야 기존의 철학을, 문제점을 비판하거나 모순이나 모호점을 찾아내고 제거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거나 알겠습니까? 또 새로운 가치나 새로운 어떤 가치관을 제시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가치중립적인 관점에 너무 객관적으로 다루다 보다 보니까 오히려 규범적인 것, 가치적인 것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치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잖아요 이런 개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검증이 안 되고 입증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었어요? 이데아가 우리가 사실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있죠 현실에서는 없잖아요 검증 안 된다고 버리면 안 되죠 안 그래 분석 철학 우리가 분석 철학 가운데 논리적 실정주의 같은 건 그래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신! 검증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 참고지에서 따지면 검증이 불가능해 그건 진리로서 인정을 안 해버려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었어요? 그래서 한계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는 틀린 네 번째는 이게 한계 분석 철학이 한계가 틀린 거는 이거 일본이 틀렸어요 일본은 기존 전통 철학을 말하는 거 우리가 주로 하는 철학 진보주의니 본질주의니 항전주의니 그런 철학은 이런 걸 말합니다 자 열두 번째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의 개념 물어봤습니다 정교 학교 체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중요한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평생교육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교 교육 과정을 제외한 무슨 말 했어요? 다섯 가지 영역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라고 말하거든요 6대 영역, 6가지 영역이 있어요 인문교양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민교육까지 해가지고 총 그게 뭐냐면 그런 거고 교사의 자격요건이나 교육방법이 프로그램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굉장히 유동적 그래서 이거는 형식이 탄탄한 건 아니고 형식이 느슨한 교육을 말해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학교 교육, 형식이 딱 짜여진 교육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거 그리고 특정 연령층만 주로 다니는 교육 이거는 형식이 느슨한 거 두 번째는 이거는 형식이 없는 거 우연학습도 형식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 했어요? 그러니까 답은 비형식이죠 이거는 우리 교재에 교육의 형태 뒤에 영재교육, 전인교육 이런 게 나온 데 있어요 생태교육 이게 우리 교재에 보면 있습니다 비형식 교육 자, 그 다음에 열세 번째 제가 이거는 행정에서 여러 번 강조했어요 우리가 요즘에 리더십 이론 나오면 제일 잘 나오는 거라고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의 목적이 헌신하도록 의식과 능력 양상을 격려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발전에 보다 큰 책임감을 갖고 조직을 변화시키고 높은 성취를 유지하도록 유도합니다 이상적 영향 또 영감적 동기와 지적작업, 개별적, 개인적인 배려죠 개인적인 고려 등의 특징을 안 해서 변화지향적 지도자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제가 변화지향적 지도자에 갖추어 알았던 조건들에서 총 9가지인가 해가지고 항상 관심 있게 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나머지 이것들도 있잖아요 우리 딱 우리 책에 이런 거 위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완체제에 적합한 이거는 개방체제에 적합한 이완체제 해가지고 문화적 지도자, 도덕적 지도자 또 이거는 초우량적 지도자, 슈퍼리더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당을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이거 어떤 학생이 그렇게 물어봤더라고 저렇게까지 꼬장꼬장한 거까지 나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수업시간 늘 하냐면 시대별 유학 있잖아요 우리가 주로 이제 상국시대나 고려시대는 한당시대 유학이고요 조선시대 유학은 송대 유학입니다 근데 주로 다루는 감옥이 좀 달라요 전통적인 유학 감옥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첫들머리에 상국시대 유학의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게 나옵니다 한당시대 유학의 주요 감옥이 문선과 오경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당의 주요 내용으로 문선도 들어가 있고요 알겠습니까? 문선을 저렇게 따로 교재로 사용했다라고 물어본 답지는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아마 제가 한당시대 유학의 주요 감옥이라고 제가 돼 있고 우리 교재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주요 감옥은 뭐였어요? 사서 오경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답지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거거든요 조선시대 송대 유학에서 사서를 중시해요 무슨 말을 했어요? 그리고 문묵과 아울러였다 미혼자들도 이렇게 했다 문선을 사용했다 이건 다 맞는 이야기이고 이거는 송대 유학에서 중시하는 과목입니다 대학 논어 맹자 중형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조금만 세게 드러놨으면 조선시대하고 이제 그 앞에 뭡니까? 한당시대 유학의 차이점을 조금만 알고 계셨으면 이건 그냥 금방 풀 수 있었던 문제죠 그리고 필수 과목도 다르죠 한당시대 유학은 논어와 효경이 필수 과목이야 근데 송대시대 유학의 필수 과목은 뭐예요? 소학이잖아 소학 소학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다르잖아요 그거 잘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도 과목도 네 번째가 틀렸죠 옳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최근에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이 문제는 다음에 해당하는 조선 후기의 자찬교회 교제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천자문이 갖고 있던 문자학 교제로서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한자학습서 상하고도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답지가 지난번에 우리가 지방정에서 나왔던 거 그대로 나왔었어요 이 답지가 우리가 기출문제에서도 풀어봤거든요 정약형의 아악편이라 해가지고 똑같이 나왔어요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소절은 이동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올람은 실학자 누가 지은 책이더라 얼른 생각해 우리 교제에 소개가 됐는데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나중에 여러분 생각해봐 책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처음에 워낙 잘 안 나오니까 제가 그리고 하악진암이라는 책도 제가 언제 한번 달아봤을 거예요 그 하악진암이라는 책이 예상문제풀이에서 한번 달아봤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서 찾아보십시오 예상문제풀이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따로 해설은 제가 달아놓지 않지만 그 문제를 하나 소개를 해놨을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문제는 평생교육법의 마지막 조회가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따로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의 문제로 따로 이제 다시 규정을 구체적인 규정을 냈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조금 상식적인 선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학점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지금 학점제는 아직 고등학교 도입했잖아요 그런데 주로 학점제는 어디서 써요 대학에서 쓰죠 대학 학점제를 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규정이 있어요 외국이나 왜냐하면 외국과 이제 교류도 가능하도록 학점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평생교육법 조항에 그런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이렇게 나왔어요 중등교육은 학점이 인정 안 돼요 중등교육인데 어떻게 학점이 인정이 돼요 고등교육이라고 모를까 아셨습니까 고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에 맞춘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답이 여기는 학점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고등교육법으로만 학점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고등학교도 학점제 하겠다고 지금 법을 바꿨잖아요 이건 당연히 틀렸죠 그래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을 측은하거나 그 자격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칩니다 평생교육 고등교육법 제36조 1항 평생교육법 제30조 또는 30조 1항 시간제 등록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간제 등록제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무용문화제 우리가 흔히 문화생학력인정제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들어가 있고 거의 1번은 틀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상식적인 선에서 가지고 있다면 규정을 몰라도 학점이 중학교도 가능한가 중고등학교도 가능한가 그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7번째는 정책결정의 모형 정책결정 모형에 보시면 혼합 모형은 만족화 모형의 이상주의와 합리적 모형의 보수주의를 혼합시켜 발전시킨 모형입니다 혼합 모형 혼합 모형은 뭐만 만들었을까요? 이게 혼합 모형은 합리적 모형하고요 플러스 점중 모형을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H5님 말도 좀 안 맞아요 만족 모형이 이상주의인가요? 아니에요 합리적 모형이 이상주의에요 그리고 이제 점중 모형은 현실주의고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합리주의가 합리적 모형이 이상적인 모델이라서 그 현실성을 감회하기 위해서 쓴 거죠 점중 모형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의 합리적 행동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 이거는 또 잘못 말했네요 이거는 합리적 모형을 잘못 말했네요 점중 모형은 기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현실에 안 맞는 것만 조금씩 조금 고친다 점중 모형이라고 그래요 만족화 모형은 최선의 결정은 이론적으로 가능할 뿐이며 실제로는 제한된 범위에서 요건 맞네 제한된 합리성만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정할 때 가장 합리적인 모델을 정할 수는 없다는 거 왜? 사람이 비합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 결정과 정책을 정할 때는 최저간을 위해서 최대한 도로 노력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것에 그치고 간다 그래서 부분적인 합리성 강조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 모형에서는 기존 정책 대안과 경험을 기초로 약간의 개선된 이거는 합리적 모형이 아니고 점중 모형의 설명 자체 맞는 건 지금 세 번째만 맞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랭크 포비트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과학적 관리기법 나오면서 늘 해봤던 거 아니겠어요? 과학적 관리기법의 원칙을 최초로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사람이 바로 프랭크 포비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육에서 낭비를 최대한 제거하자 가능한 모든 시간에 교육시설을 활용하자 교직원의 작업 능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직업 원수를 최소화한다 그리고 이제 요거 마지막 거는 분업화 원리에 위반되거든요 알겠습니까? 교훈은 학생을 가르치는 이에만 전념하게 합니다 그리고 학생 행정은 따로 행정하는 사람이 따로 맞습니다 틀렸네요 우리 책에 그대로 나온 번역서 그대로 답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이아미스케일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핵심 요약에서도 헬핑과 크로포드의 문제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조직풍토기술질문지 O3키로 하고 있죠 이게 수정 모델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게 행동과학적 모델이니까 개인이냐 조직이냐 이렇게 나왔을 때 둘 다 만족하면 개방적인 것 이렇게 이렇게 둘 다 하면 폐쇄적인 것 중간에 두 개가 더 깨어있고 개방적 폐쇄 근데 여기는 번역을 또 몰입이라고 했네 이거를 우리 책에는 헌신적 풍토라고 나오거든요 일탈적 풍토를 우리가 방관적 풍토라고 소개했는데 이거는 일탈이라고 소개했네요 이것만 좀 용어만 좀 달리 나왔어요 근데 이제 책마다 번역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방적 풍토는 교장은 교사들의 의견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교사들과 교사들은 과업의 형식이 굉장히 둘 다 효과적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폐쇄적 풍토는 일상적이나 불필요한 자문만 강조하고 교사들은 또 업무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책임감도 없고 서로 딴짓거리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몰입 풍토는 헌신적 풍토야 교사들은 열심히 일해 근데 교장이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교장이 효과적이지 못한 통제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3번은 잘못됐고 일탈풍토, 교장은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근데 교사들이 농때니까 그러니까 맞잖아요 개방적이고 지원적이고 교사들은 교장을 무시하거나 무력화하고 또 교사감 불협화, 편견도 심하고 해가지고 교사들이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반대고요 이게 이게 반대요 그래서 용어만 좀 바꿔서 나왔는데 제가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데 저거는 번역하면 몰입은 헌신입니다 풍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일탈은 방관입니다 방관 아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번 예산 편성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딱 필요한 말만 했는데 그 말만 딱 나왔어요 문제가 달성하라는 목표와 사업이 뭔가를 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명시해주는 장점이 있다 그게 이제 대개 달성하는 목표와 사업을 표시하고 거기에 대개 이제 업무량 있잖아요 업무량의 곱하기 단위원가를 계산해가지고 실제 예산을 표시하고 실제로 집행을 해요 근데 이제 관리의 치중에서 계획을 소홀히 하기도 하고 또 회계 책임 문제에 불분명하다는 단점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성과주 예산인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품목별 예산제도 배우고 이거 배우잖아요 이거 배우고 나서 이제 이게 이게 계획이 소홀했다 해서 이거 배우고 그럼 품목별 예산은 뭐냐면 항목을 정해요 항목을 정해서 거기다 예산을 배우고 난 다음에 거기다 썼느냐만 보는 겁니다 만약에 동작구에서 예산을 짜 품목별 예산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 짜요 그러면 이제 항공미화원들 인건비 얼마 얼마 자동차 구입비 얼마 얼마 청수도급비 얼마 얼마 도구 구입비 얼마 얼마 무슨 말 했어요? 이거 딱 정해가지고 거기다 썼느냐만 따져 무엇은 안 따져요? 환경미화니까 동작구 지역에 이 노량진 이쪽이 다 깨끗해지고 정말 쾌적한 곳으로 바뀌었는지 하면 그건 따지지 않아 품목별은 그의 한계야 또 성과를 따지지 않는 거였죠 근데 성과지 예산은 그걸 따져요 반드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동작구 이 노량진 이 일대가 환경적으로 좋아졌는가 쾌적해졌는가 그걸 따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그런 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 제도는 뭐냐면 이게 플랜 프로그램이거든요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뭘 연결시키냐면 프로그램을 연결을 시켜요 근데 여기는 프로그램은 있는데 플랜의 개념이 약해 이 성과주의 알겠습니까? 사전에 장기, 단기, 중기적인 어떤 플랜을 확실하게 짜고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우선적인 프로그램을 붙여서 거기서 예산을 배분하고 집행을 해요 알겠습니까? 이게 기획예산 제도 연기준 예산 제도는 우리가 최근에 혁신적인 제도안으로 많이 소개한다고 그랬죠 전년도 예산을 따지지 않고 올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새롭게 짜는 거라고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성과주의 예산을 물어봤는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시험인 것 같아 그동안 연기준 예산제어 두 번인가 물어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무 번째 문제, 이미 기출되버린 문제라서 이게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지방정원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 삼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또 나쁘지 않아 그리고 항상 제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까 그 아악편 같은 경우도 봐서 아시겠지만 똑같은 문제, 거의 비슷한 문제가 약간 문제 유형만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 유형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예상문제에서 풀어봤던 것, 또 기출문제에서 풀어봤던 것에 문제 유형이 크게 차이가 없고 거의 거기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마 이번에 작년에 예를 보면 작년에 지방기익도 그랬거든요 올해 지방기익도 또 그럴 것이고 또 작년에 7급 문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7급 문제도 정말로 예상외로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됐다 다섯 문제 늘어났지만 늘어난 것은 영역만 좀 넓어진 것이고 문제 수준은 그렇게 달라진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전공과목으로 바뀌어서 처음에 문제가 수준이 올라가느니 많이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주 문제풀이는 다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다시 3회, 4회 제가 수업을 6월 첫 번째 주까지 진행을 할 거거든요 첫 번째 주까지 진행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매주 2회씩 시험 문제를 보고 제가 문제를 넣을 때 가능하면 나올 수 있는 영역에 관련된 문제들을 골고루 다 한 번씩 해보려고 해요 다 그때까지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만약에 우리가 10회 이상씩 넘겨보잖아요 15, 16회까지 거의 볼 텐데 그렇게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번 볼 때마다 점수가 거꾸로 가면 안 되겠죠 점수가 좀 앞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처음 오늘 몇 개 틀렸으면 내일은 좀 덜 틀리고 그런 식으로 쭉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다면 지방직에서는 나쁜 성적을 얻지 않을까 좋은 성적을 얻지 않을까 절대 나쁜 성적을 얻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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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に What Iiza